안녕하세요. 햄영순입니다. 늘 언제나 감사한 유치님, 구독자님,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동영상에 대한 유튜브에서 의정한 지침 정책이 있습니다. 햄영순 봉인도 그랬듯이 처음에는 유튜브의 영상을 업로드만 하면 다 되는 줄로만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타인의 영상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촬영한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걱정없이 순수 촬영한 영상물을 시청하기 좋도록 다듬어서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아래 우리 유튜브 지침 내용을 한 단위 메모를 하여 올려드려 봅니다. 참조하시면 도움됩니다. 수익 창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동영상의 인트로와 아웃트로가 동일하지만 컨텐츠 영상의 대부분이 다른 경우 허용 동영상 간의 컨텐츠가 유사하지만 동영상마다 다른 주제를 교체적으로 다루는 컨텐츠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대상에 대한 짧은 클릭을 묶은 편집물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외식 클릭 클릭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래메틱 방식으로 생성하여 컨텐츠 함 제작이 의심되는 컨텐츠 영상 유사하거나 반복적인 컨텐츠 또는 해설이나 설명이 없는 단순한 컨텐츠로 채워진 채널 음로확blic葉 음높이 뚜는 속도가 다르게 수정되었지만 엔직 외식의 felmentation 웹사이드나 뉴스PD의 텍스트와 같이 직접 만들지 않은 자료를 유기만 하는 콘텐츠 원상은 유치님들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려 봅니다 참고가 되시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힘 설정은 채널의 한 후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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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